지금 아귀 판다의 상태는 약간 기기 시작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눈을 떴고 그 다음에 이빨이 나기 시작하고 이런 단계고요. 이제 기기 시작해서 4개월 정도가 되면 걷기 시작하는데 약 한 달 이상 걸으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걷기 시작하면 잘 걸을 때 엄마에게 두 마리가 돌아갈 거고요. 그리고 엄마랑 잘 따라다닐 정도가 돼야 일반에게 공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름 투표할 때 실제로 루이바오 후이바오에 투표를 했는데 제가 투표한 이름이 선정돼서 더 기쁘고 맨날 화면으로만 보던 짱둥이 바오들이 실제로 보니까 화면보다 더 귀엽고 동물들은 주로 다 좋아하는데 최근에 판다들이 좀 유명해져서 저도 영상 보다 보니까 너무 볼 때마다 힐링이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. 동물들은 주로 다 좋아하는데 최근에 판다들이 좀 유명해져서 저도 영상 보다 보니까 너무 볼 때마다 힐링이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. 여전히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